11월 5일이 초승달이고 이번 달은 초승달이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말에 일본 지진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시가와현이고 41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최대 규모는 5.1이었습니다. 2007년에 지진을 보더라도 이시가와현 노도지역과 이가타현 주에스지역은 함께 연속강진이 발생을 자주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도후쿠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지진 상황을 보면 푸쿠시마현 앞바다에서 19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19번의 지진 이와태현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5번씩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 도후쿠지역의 지진 상황을 보면 2013년 2월 13일에 푸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0일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5월 1일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14일에는 푸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세한 지진 기록이 남아있는 1919년 이후 동북지방의 리히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19년부터 2021년까지 100년 정도 사이에 지진 패턴이 50일 동안 이번에 강진이 부호쿠 동북지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히터 규모 6.8 이상이 되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지진은 1922년 봉북지역 아오무리현 봉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헐터와 이와테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진도의 관측점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최대 진도가 상당히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호파이도 이부리 동부지진은 최대의 진도 7이었지만 옛날 관측망에서는 진도 4가 됩니다. 이처럼 과거 지진의 진도는 실제 진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2년 지진 이후에도 1923년과 1924년 그리고 28년의 규모 7급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1931년 3월과 1933년 1월에도 리히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33년 3월 3일에는 살리쿠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8.1의 쇼와 살리쿠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리히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은 1930년대에만 18번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1938년의 후쿠시마현 동쪽 해역 지진입니다. 1938년 11월 5일 저녁 6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시간 후에 오후 8시경에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6일 저녁 6시경에도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938년의 후쿠시마 동쪽 앞바다에서 여러 차례의 강진들은 최대 1미터 정도의 해일도 관측되었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에는 도호쿠 동북지역의 지진 발생이 가장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1959년부터는 또다시 큰 지진이 자주 관측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는 규모 6.8의 지진이 총 6번 관측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리히터 규모 7.4의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 발생하였으며 블록 담장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큰 문제가 되어서 일본 내에서 내진 설계 기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 지진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규모 7급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하였고 1994년 12월에는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 진도 6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한시나와지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지진이 되었습니다. 2003년 5월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05년에 또 한 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 2011년 3월 리히터 규모 9.1이라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9.0은 규모 7.0의 지진이 1000번 발생한 규모의 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후로 동북부 해역의 지진 활동은 매우 활발해졌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만 규모 6.8 이상의 지진은 15회에 달했고 그 후에도 2012년에 살리쿠 앞바다 리히터 규모 7.3지 진발생 2013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지 진발생 2014년에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7클래스의 지진들이 잇따라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미야기현에서 1.4미터의 지진 해일이 관측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 6.8 이상의 지진은 없었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 이미 3회 발생하여 활동이 다소 높아진다고 생각되며 일본 동북지역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진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우터라이즈 지진입니다. 1933년에 쇼와 살리쿠 지진도 아우터라이즈 지진이었고 1896년에 발생한 메이지 살리쿠 지진의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진원지역이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도 엄청난 해일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하는 거대한 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